머쭈이가 하는 방송 구독해주세요 ESBC 끝말잇기 잘하는 법 오늘은 제 3탄 한글 자음의 활용편입니다 처음엔 배우 없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, 니은, 디귿 끝! 디귿받침이에요 디귿 리엘, 미음, 비읍 시옷, 이응 지, 읏 지읒받침이에요 지, 읏 치, 읏 치읕받침 치, 읏 키, 읏 키읕받침 티, 읏 티, 읏 티, 읏 티, 읏 피, 읏 피읕받침이에요 여러분 피읕, 피읕 피읕받침 피읕 히읗 히읗 마지막으로 히읗받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지? 히, 히읗 시자로 끝나는 거는 별로 없을지도 몰라도 지, 치, 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낱말들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피니쉬 넥슬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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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끝말잇기 자음 활용편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여기로 고고! 고고! 말하자면 여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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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디게고에 터야돼 우와 케찹이 점점 못 못해간다 이상한 소리 흐리온 대로 한잔 채웠습니다 투척 고요